지금 전 골프 선수이자 방송인인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재단으로부터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고소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서 이사장의 아버지가 고소당한 사건이네요. 박세리 씨 아버지는 왜 고발당한 거예요? 고소당한 거예요? 네, 일단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한 재단은 박세리 희망재단. 이게 박세리 씨가 어떤 골프 인재 양성하고 스포츠 산업 발전시키려고 만들었던 재단이고 여기에 현재도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들어가 보면 바로 국제학교 설립이라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 박세리 씨 아버지는 우리 박세리가 할 거라니까 이러면서 국제학교를 골프를 가르치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학교가, 이 재단이 어떤 골프 인재 양성, 스포츠 산업 발전이다 보니까 맞나라고 또 어떤 피해를 본 투자자랄까요? 아직 피해를 안 보신 분들도 그렇게 좀 납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박세리 씨는 전혀 그런 국제 골프 학교라든가 골프 스쿨 이런 거를 만들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의향이 없는데 혹은 딸이 이사장으로는 재단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딸 이름을 팔고 다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단순히 이름만 팔았다면 이렇게 고소건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겠죠. 이 고소를 하면서 재단 측이 밝힌 입장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홈페이지 안내문에 나와 있는데 최근 박세리 감독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진행하고 있는 광고를 확인했다. 박세리 감독은 국제 골프 스쿨 및 박세리 국제학교 유치 및 설립에 관한 전국 어느 곳에서도 계획, 예정, 아무것도 없음을 밝힌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다 알리는 건 혹시라도 피해자가 있을까. 이런 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의 원인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박세리 씨와 상의 없이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사업을 한 것도 모자라 박세리 씨의 이름 자체를 광고 홍보에 사용을 했다는 거죠. 협의 없이. 네, 맞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 측의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세리의 아버지가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서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설립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후에야 위조된 도장인 걸 알고 고소를 했다라고 이 과정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사는 종결이 됐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경찰이 지금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박세리 측 변호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밝힐 수 없다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끝났고 검찰로 넘어갔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 혐의는 일단 법인 도장을 만들었다. 그거가 찍은 어떤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소 위조 및 이 위조한 사무소를 행사했다. 이 두 가지 혐의로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했다는 건 분여 갈등의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고소에 대해서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세리 씨 개인이요. 이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회... 그러니까 박세리 씨 개인이 아니라 박세리 씨 희망재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분여 갈등이라는 해석은 좀 과하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이어서 이 재단은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박세리 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 법인으로 정관상 외국인 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못 박았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박세리 씨 아버지는 어떤 입장이에요? 박세리 씨 아버지가 대전에 있는 한 매체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도장 찍을 당시에 시공사 측에서 전북 새만금에다가 국제골프스쿨 이거 만들려고 하면 이 재단 측의 어떤 의향서 동의한다는 의향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도장 찍은 거다.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정확히 인지하시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면 박세리 씨 아버지는 박세리 희망재단과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박세리 희망재단의 변호사 측의 말에 따르면 박세리 씨 아버지 같은 경우는 현재 재단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직책도 없는 상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박세리 씨가 이사회에서 고소에 찬성을 했는지 이 여부 역시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바로 만나보죠. 네 연애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하정우 그림 때문에 법정에서 제외한 헤어진 연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헤어진 연인이 하정우 씨의 그림에 그 소유권을 두고 서로 본인의 것이라고 다투다가 결국엔 법정까지 갔다는 소식입니다. 하정우 씨 그림이 값이 꽤 나가는 모양이네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 보면. 그렇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보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 소유권을 놓고 다투지 않나 싶은데 사실 배우들이 연기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어떤 사람 운동을 하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푸는데 이 하정우 씨는 촬영 현장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는데 그게 한 2003년에 시작을 해서 첫 개인 전시에는 2010년 3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첫 개인 전시부터 해도 한 14년 이렇게 됐고 첫 시작부터 하면 지금 20년이 넘은 그런 화가인 셈인데 그런 가격들을 궁금해하시니까 이게 이제 2021년 4월에 이 작품이 한 2천만 원에 팔린 적이 있고 그해 10월에 또 개인 전을 했는데 2021년 10월에 이 때는 작품이 한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 사이에 팔렸다고 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가치를 보고 크게 이렇게 다툼이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 방금 전해드린 그 헤어진 연인이 법정 다툼까지 하게 한 그 그림의 가격은 얼마예요? 그 그림 절대 싸지 않습니다. 일단 법정 다툼까지 간 이번 하정우 씨의 그림은요. 무려 15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6년입니다. 하정우 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이 A 씨가요. 이 하정우 씨 작업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이 돈을 빌린 1500만 원을 가지고 하정우 씨의 그림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온 그림을요. 일단은 부모님 집에다가 보관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2018년 2월까지 2월부터 이 그림을 다시 전 여자친구 집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었던 그 여자친구 집에다가 그림을 다시 보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그런데 헤어졌는데 이 그림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샀으니까. 그래서 이 결혼 계획이 무산된 이 헤어진 연인 이 A 씨가 B 씨에게 그림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 B 씨가 난 그림 주기 싫다. 줄 수 없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2022년 4월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2022년 4월이면 지금 2년. 그럼 판결 났습니까? 판결 났습니다. 물론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그거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내 그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면 딱 사실관계만 보잖아요. 이 그림의 소유주는 돈을 빌려서 그림을 산 이 남성에게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림을 살 때 그러면 그림을 파는 쪽과 사는 쪽에 있어서 이 파는 쪽에서는 이 그림의 주인을 이 남성으로 봤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여성은 1,500만 원 빌려줬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림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따지는 본질과 다르다. 다른 소송. 별도의 소송에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1,500만 원 받아라. 그러나 그림의 주인은 이 남성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 함께했습니다.